네, 저도 그동안 해왕사신기 시청자로 열렬히 시청을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만큼 많은 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함께 할게요.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에서만 뵙었는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님께서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강의 구성으로 해외 선물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듣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나오셔서 보통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5강을 준비를 좀 했는데 기초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하는 분들, 또 한 발 물러서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기법과 신법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해외 선물이라든가 또는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분석,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모두의 꼭 필요한 강의인인 만큼 오늘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외 선물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갈 퀴즈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황금연보 트레이더님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드립니다. 어디서도 못 듣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볼까요, 트레이더님? 네. 해양사신기 오늘의 퀴즈, 우리 그동안의 해양사신기 시즌2를 하면서도 계속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도, 오늘은 좀 새로운 걸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아래 보기 중에 매매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1번은 캔들과 2평, 2번은 모의투자, 3번은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이 세 가지 답변 중에 다 맞을 것 같지만 그중에 특정한 종목이 아니죠. 답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퀴즈에 신청을 하신 분들께 대부분이 방송 시청권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도, 저도 10분을 선정을 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10분한테 방송 청취권 7일분을 드리는데 참고로 오늘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정회원들, 우리 제 방송을 많이 듣거나 하는 정회원들을 위한 특강을 좀 3시간짜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 특강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답과 특강 이렇게 쓰셔서 문자 답변을 보내주시면 10분 중에 3분을 추첨해서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특강을 오프라인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7분들은 방송 시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방송 체험권에 더해서 특강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탐나는 혜택인데요. 오늘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황금염모 트레이더의 퀴즈입니다. 강의 잘 들으시면 답 맞추실 수 있을 테니까요. 강의 잘 들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5주 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고 또 제가 시황을 늘 쓰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물 흘러가듯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1강부터 5강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법과 신법이다라는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인드적인 면이죠. 이런 걸 준비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2강 때는 다이버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그널. 그리고 3강 때는 트레이딩의 세팅의 기술. 우리 보통 제가 국채, 국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4강은 트레이딩을 위한 준비. 우리 거의 5일 골드 하면 국가대표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5강 때는 제가 이제 바이셀 신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셀 차트 완전 정복이다라고 해서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막 어디서 살까, 어디서 팔까 이런 거는 물론 후반부에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시장에 어떤 접근하는 접근법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있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트레이더들이 이 시간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 있다 보면 거래부터 하게 되죠. 내가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투자자들뿐이 아니라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관점에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신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제가 뒤에 이렇게 보면 쭉 써 있죠. 바다에는 뭐가 삽니까? 우리 바다 대표적으로 고래하고 새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래하고 새우가 살아도 그들은 치고받고 막 이렇게 싸우고 살아도 생태계를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고래라든가 생선, 물고기들도 있고 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고래와 새우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들이 사는 곳이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사는 곳은 시장이죠. 이 시장의 국가는 적당히 세력들의 움직임을 눈감아주게 됩니다. 우리 시장의 세력들은 누구를 칭하게 될까요? 시장의 세력들, 기관, 또 외국인, 또 우리 보통 큰 손, 엉아, 우리 엉아, 형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형님. 이런 사람들이 다 시장의 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눈감아주기도 한다고 얘기하죠. 이들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주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보면 현대차 관련해서도 엘리엇 펀드 쪽에서 지분 매입 때문에 말이 좀 많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넘어 기울어지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깨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의 어떤 세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을 위한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여기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저한테 이런 거 반문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우리는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 또는 불마켓 랠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락장, 상승장을 표하게 되는데 개미 엔트랠리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는 애초에 개미를 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대중의 주머니에다가 행복을 꼽아주지 않는다. 개인들은 개미 투자자다라는 얘기하죠.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어떤 먹을 거가 특정하게 있다면 흩어지면 모이고 모이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처럼 이렇게 특정한 어떤 분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제가 이렇게 시장을 경험을 해보고 또 많은 투자자들,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개미 투자자들, 회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있게 되면 겸손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본력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돈은 천만 원이 되든 천억이 되든 잃는 거는 금방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것은 나는 개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개미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력처럼, 마치 기관처럼, 외국인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나는 시장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하고 막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 예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에 우리 실전 투자를 쭉 해봤습니다. 오일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 트레이더도 받고 골드를 집중으로 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종목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공략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을 봤었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질문합니다. 진짜 돈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저렇게 어떻게 해? 몇 시간 동안 저렇게 많은 돈을 잃을 수가 있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인데, 트레이더도 개미 투자자인데 시장하고 맞서 싸웠기 때문이죠. 시장이 쏟아붓는 자리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예를 들어 쏟아붓는다고 하면 하락이겠죠. 그런데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등으로 계속 저가 매수, 저가 매수, 물타기. 이런 흐름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가 자기 자신이 개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미 투자자들을 내가 개미 투자자다, 개미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될까요? 개미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방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한 방. 한 방에 어떻게 먹어서 크게 한번 터뜨려 보고 싶어 하죠. 거의 다 로망입니다. 그러나 한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먹게 되면 한 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개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해라. 또박또박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갔다 한 방에 훅 쓰러지지 말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그 수익을 누적을 해라. 이 누적하기 정말 힘듭니다. 시장에 있다 보면 매매에 대한 유혹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에 대한 어떤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데 수익에 만족을 하고 그 수익을 누적을 해야 되는 게 개미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하는 게 차트를 얘기를 하죠.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 하죠. 지금 이 차트가 역배열인지 아니면 정배열인지 아니면 우리 일목균형표들 많이 얘기하는데 구름 밑에 있는지 구름 위에 있는지 이런 어떤 차트의 흐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목표가도 정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 제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여러 종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집중적인 종목을 하죠. 제가 잘 아는 종목 또는 거래를 잘 아는 종목. 내가 실패를 했었을 때는 내가 개미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또는 자만심에 벅찼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본다고 한다면 이거 한 번 더 가볼까? 이거 추세 한 번 먹어볼까라는 자만심이 들어갈 때 시장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을 제가 이 시장이 한 21년 차고 한 방송 생활이 한 16년 차인데 시장에서 내린 결론은 그냥 오로지 내가 정해진 목표에서 따박따박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수익을 쌓는 지름길이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개미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트레이딩이란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이란 여러분들이 느끼는 트레이딩이란 또는 황금연모 내가 느끼는 트레이딩이란 제가 느끼는 트레이딩이란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단물만 빨리 빨아먹고 도망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해외 선물의 트레이딩, 국내 선물의 트레이딩,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종목과 함께 우리가 종목이라고 하면 해외 선물의 종목들 있죠. 오일도 있고 골드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다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과 함께 험난한 인생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까? 물려서 동행하죠. 선침해서 동행하죠. 그런데 그대로 갑니까? 잘 안 돼요. 시장이라는 거가 만만하게 보면 마치 지나고 나면 너무 잘 보이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게 되면 흔들립니다. 마인드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따박따박 자기가 정해진 목표 수익을 챙기고 정말 내가 이거 자리는 잘못했어. 내가 매매를 잘못 들어온 것 같애라고 한다면 그냥 이유 없는 선절. 네 틱을 걸고 다섯 틱을 걸고 이런 선절매가 아니라 이 자리를 이탄한다면 나는 분명히 털고 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단물. 단물은 수익이겠죠. 수익이 작든 크든 하루에 20만 원씩 수익을 내도 한 달 20일 거래면 400만 원입니다. 20만 원 수익을 내기는 시장에서 굉장히 쉽죠. 그런데 200만 원을 잃는 건 더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를 지키지 못한 빠름의 또는 많은 매매의 유혹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고수도 또는 처부도 다 동일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딩이란 단물만 빨아먹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2011년도까지 주식 방송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주식 방송을 해보고 선물 시장을 오랫동안 해보고 옵션도 해보고 또 해외 선물도 이렇게 지금 자리에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사례는 보유기간, 보유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과 함께 동행을 하는 시간이 길수록 실패하는 사례가 커집니다. 종목이 없으면 예전에도 주식할 때 그러죠. 마치 종목이 없으면 내가 시장에서 손해보는 느낌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이 물리든 물려있든 아니든 간에 종목을 채워넣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해외 선물의 장점, 우리 선물 시장에 대한 장점은 환금성이죠. 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고 빠른 수익을, 빠른 손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선물 시장의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다수의 실패 사례는 종목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가장 긴 시간, 23시간이 거래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또는 몇 십 분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따박따박 챙겨가고 쌓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당신은 어떤 종류의 트레이딩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자이든, 타이든, 보유 종목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다가, 망설이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미련, 미련, 다 없어야 되는 건데 종목에 대한 미련, 희생으로 이어진, 점철된 종목과 동행을 하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트레이딩은 단물만 빨리 빨아보고 도망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종목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제가 돌아보자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적인, 신법적인 면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죠. 저희들 나와서도 설명을 하고 차트도 설명하고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고 저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면 꼭지요, 내가 팔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탐욕 심리, 공포 심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탐욕 심리와 공포 심리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때에 가장 커지냐. 이 공포 심리 때에 커집니다. 탐욕 심리는 올라가니까 쫓아갈까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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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기를 해요. 그런데 공포 심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포는 투매를 유발하게 되죠.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들이 공포 심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에게 매매란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에 기법과 신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법, 마인드, 멘탈을 이겨야 되죠. 이 멘탈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 뭐가 보인다? 차트가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9시 딱 되면 전일 대비 지수가 얼마 상승이고 현재 얼마다. 현재 엠베 신호가 매도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 기다려라. 지금 가두리가 이어지는 것 같다. 9시 5분이 됐는데 방향성이 터진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오늘은 가두리가 진행될 것이다. 오늘은 추세가 열릴 것이다. 행보가 길면 추세도 길다. 이런 어떤 논리를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것들을 읽어내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쭉 흐름을 읽을 수도 있고 또 해외 선물 시장에서도 10시 반이면 미증시가 출발하는데 오늘 나스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또는 급락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기 자신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게 되다 보면 결국 차트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면 꼭지라는 표현보다는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하면 정말 어려운 게 매매이다. 제가 해외 선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하세요. 이거는 정말 기회입니다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치 내가 하면 벌을 때는 모든 거가 다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을 앞으로 5강 동안 들을 때 제가 왜 이 첫 1강을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대다수는 마인드, 내가 어떤 자세로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뭐부터 합니까? 계좌에 돈부터 딱 꽂히면 매매부터 하죠. 5위를 살까? 골드를 살까? 어디서 살까? 왜 살까? 까지도 안 가요. 일단 매매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그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건데 그걸 싸워나가게 되면 차트가 보이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법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신법이 우선이다. 우리가 신법이다라는 얘기는 펀더멘, 그러니까 멘탈, 우리 멘탈, 멘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이 신법이 우선이다라는 거고 신법, 이 마인드, 이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처조한데 차트가 보입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 하더라도 우리 실패한 사례들을 쭉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면 그 차트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장대 은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하락 추세인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건 지금의 나의 심리를 한번 봐라. 내 심리가 평안한지, 평온한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만이 이 기법이라는 거가 내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하든가 또는 캔들을 가지고 하든 이런 어떤 기법이 설 자리가 생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돌아봤었을 때 나의 신법은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저는 잘 된 분이 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비참한 얘기를 하나 썼는데 이게 뭡니까? Sad ending. 그렇죠? 슬픈 종말. 매매의 슬픈 종말은 뭡니까? 계좌가 깡통이 나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슬픈 종말의 공통적인 느낌은 왜냐?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국내 선물을 들어서게 되고 주식을 하다가 선물에서 해외 선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주식을 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늘상 올라야 되죠.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오르는 쪽에다가 올라야만이 수익이 커지고 수익이 확보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거가 없어요.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벽 같은 게 없다고 보여야 되는데 이 Sad ending의 공통적인 느낌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하락이 쭉쭉 빠지게 되면 하락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하락이 두려워. 두려워서 손을 못 대거나 실패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 매수에 물려서 실패하는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매도에 물려서 실패하는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선물 시장의 특징은, 선물 시장의 특징이 양방향이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수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 거의 없다. 변동성, 우리 해서물은 변동성이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대다수가 변동성을 이겨나가려면 앞에 매물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작년, 재작년에 나스닥 S&P를 보면 매물대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량이 되죠.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매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수일 때는 올라가는 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매도는 수익자들도 생기고 신규 매도자도 생기고 지금 매도야? 이거 더 내려갈 것 같애라고 해서 중간에 또 합류하는 매도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지금 즐겨야 된다. 또는 하락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선물 시장에 들어왔다면 가져야 되는데 마치 주식을 하는 것처럼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왕사신기를 보셨을 때 실패를 했었던 원인들 우리 과거에 이렇게 쭉 트레이더분들이 했을 때 어떤 때 실패 많이 합니까? 매수를 할 때 실패 많이 하죠. 공통적입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매수할 때 실패를 많이 하고 있구나. 왜? 매수를 하고 있다가 잘못되면 매도로 해서 크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잘 안 서게 돼요. 그게 심리적으로 벌써 말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늘상 발생을 해서 우리가 항상 새드엔딩, 매매를 하다가 선물하면 깡통찹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새드엔딩의 공통점, 즉 손실을 많이 봐서 계좌가 많이 거덜났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똑같이 신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돈은 사람의 감정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여기가 이렇게 정답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닌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의 투자는 뭘 얘기를 합니까? 꼬만 통도 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모의 투자는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천만 원, 1억 그냥 맘대로 질러봐요. 막 사고 싶어. 막 해봐. 그리고 실패하면 또 지우고 다시 하면 돼. 그런데 그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모의 투자 100날 해봤자 실력이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500만 원을 가지고 해선물에 뭡니까? 5일을 한 계약 사더라도 벌써 10만 원이 손실을 봤다. 또는 10만 원이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는 마음을 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도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2강, 3강, 4강, 5강까지 굉장히 제가 거래를 하면서 저의 어떤 중점적인 것들을 지표를 보여드리게 돼요. 그런데 지표를 보기 이전에 뭘 먼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지금 해외 선물을, 이 시간에 나는 나스닥을 거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시장에는 이 시간에 5일을 거래할 수 있을까? 이 마인드, 신법부터 먼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1강을 이렇게 기법과 신법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차트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너무 많은 보조지표, 어떤 분들 차트 보면 시행차는 하잖아요. 무슨 계단합니다. 정말 많은 지표들 많이 갖다 놓고 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의 현란함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란한 보조지표에 돈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가장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캔들과 2평입니다. 여기 또 정답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있죠. 캔들과 2평을 알아야만, 이들도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캔들과 2평도 딱 확정이 돼서 1분 전, 30초 전 또는 몇 틱 전 이렇게 보면 그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게 금방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어떤 지표보다는 캔들과 2평선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래프, 차트,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는 항상 반복된다. 주식을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하시죠. 우리 앞에 시간에도 종목 상담 막 해주시잖아요. 과거의 세력주들을 한번 봐보세요. 또는 급등주들을 봐보시고 대형주를 봐보시면 다 패턴이 늘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그래프의 어떤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게 되는데 이 차트는 항상 반복된다는 거고 차트를 모아서 예를 들어 오일이 분출했었을 때 또는 골드가 급락을 했었을 때 이런 패턴을 늘상 모아서 외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공통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실력이 안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그 공통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되고 그 교육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거, 이런 구간에서 이런 흐름만 나옵니다. 또는 이런 패턴에서 이런 흐름만 나옵니다. 또는 이런 경제 지표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지나간 것들을 늘상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차트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 어디서 분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5강을 통해서도 아, 이 시간대는 이렇게 여기가 핵심적인 자리였었구나. 아, 이 시간대는 낯사게 핵심적인 자리가 여기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이야기, 신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해외 선물 이야기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퀴즈에 대해서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트레이더님 힌트와 함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죠. 네, 방금 전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기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에 매매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기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번은 캔들과 2평, 2번은 모의투자, 3번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오늘 퀴즈는 제가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여의도에서 저희 당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이셜TV에다 연락을 하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여의도에서 3시간 정도 집중 강의를 좀 해드립니다. 여기는 거의 HTS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드리는데 정답을 맞추셔서 보내신 분들 중에 이 정답 속에서 나는 특강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특강이라는 말을 써서 보내신 분들이라면 세 분은 특강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나머지 7분은 방송 시청권 7일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앞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더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82882 번호로 역시 계속 열어놓고 문자 받고 있으니까 지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실전 매매 트레이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